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가야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가야사에 대한 재조명과 체계적인 관광 상품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KBS 토론 경남의 주요 내용을 배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과 경북, 전북 등 7곳의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지난달. 11년 노래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안정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통합 관리와 함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가야사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야사 정립과 학습교제 개발 등에는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역 스스로가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교재도 개발을 하고 특히나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가야사 교육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 가야 고분군에 대해 잘 모르는 도민들이 적지 않은 만큼 스토리텔링을 위한 공모전 개최 등 관광 상품화도 절실합니다. 학문적 연구, 여러 가지 흥미 유발 거기에다가 주변에 어떤 다양한 인프라들이 같이 갖춰져서 관광뿐만 아니고 학습도. 가야사를 담당하는 기존 박물관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합니다. 전문성이 확보된 박물관장이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정책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상남도나 각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의 통합관리조직 구축과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